나주한 냥이들의 먹성도 좋아졌다. 인사성도 좋아졌다. 칭찬은 덤이다. 마당 잡초들을 정리한다. 칭찬은 덤이다. 겨울을 대비해 창고 정리를 하며 고양이 집도 손볼 참이다. 택배 상자들이 많이도 쌓였다. 여기저기 받을 때는 반가웠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는다. 지난 흔적들은 이렇게 정리해야 새로운 기쁨이 쌓이겠지. 아무때부터 문자에 쓰지 않는다. 사관은 가르침다. 다행히 맥주 한 개ывайтесь. 마당 잡초들을 물을 씩15形 지속해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왜 비가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해 다시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